오늘 SBS필과 SBSM을 통해 방송되었던 더 트로트쇼에서는 찬원님의 트위스트 고고와 송실장의 으라차차 내 인생이 동시에 방송되었습니다. 먼저 송실장의 으라차차 내 인생이 방송을 탔는데요. 음악 방송에서는 가수로서 처음으로 무대를 선 송실장이기에 많이 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니저 역할만 하다가 가수로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으니 많이 떨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찬원님과 연습한 대로 끝까지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찬원님은 오늘 더 트로트쇼에서 엔딩 무대로 마지막에 출연을 했습니다. 흰색과 파랑 줄무늬의 마린 룩으로 출연한 찬원님은 트위스트 고고를 불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찬원님이 노래하는 중간 그리고 간주가 나가는 부분에서 함께 응원에 참여해 주셨던 찬스님들께서 방청객에서 응원을 함께 해주셨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아이돌 가수 무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응원을 찬원님 무대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찬원님 송실장님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좋은 바다로 가볼까 떠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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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тановится 또 남의 한 차lling 사람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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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